아아! 와우! 으아! 으아! 우리 이거 나와요 지금 내 생각엔 이거 웃을 것 같아 제 꿈은 이 닭발을 잘 먹는거야 자, 우리 닭발을 먹어보자 닭발을 먹어보자 근데 여기 진짜 뭐가 많다 되게 많이 왔네 계란찜이야? 계란찜이다 괜찮아 언니꺼가 계란찜 있을까? 그리고 우리 냉장고에 계란 되게 많아 계란을 먹으면 되지 맛있겠다 크다 우리 근데 통닭발이 없는데 아! 콜라멘 패키콜라 여기 뭘 안 해도 되네요 냉면 맛있겠다 닭발 맛있겠다 여러분 주먹밥 맛있겠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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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닭발 짱좋아 짱좋아 닭발 3단계다운 매운맛이네 야 되게 매워 나 지금 찍어 먹는건데 맛있다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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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요 에피타이저 계란찜 계란찜 하는거 계란찜 하는거 전자레인지도 할 수 있잖아 아 맵다 맵지? 짜? 3단계치고 매워 매운데? 응 매워 매워 4단계가 얼마나 매운거지? 매워 많이 매우면 언니꺼좀 먹자 언니꺼좀 먹자 응 그래요 아 언니 매워 매워? 많이? 목구멍이 매워 뭐하고 있었나? 뒤에와 진짜 맵다 왜이렇게 매워? 매워 진짜 매워 와 진짜 매워 오 대박 매워 야 이거 하나만 먹어볼래? 대박이야 와 진짜 매워 하나 먹었는데 이렇게 먹는게 처음이야 이거 3단계 맞아? 아니 8단보다 매워 이게 오 3단계 맞아요 이거? 응 언니 영추장 한번 먹어가지고 맞네 3단계 맞는데? 이거 수집 정도가 아닌데 엽떡 매운맛은 껌이다 이거 먹으러 와 이거 아니야 와 진짜 매워 와 진짜 매워 내가 내가 자주보는 그 매운거 잘 먹는 그 매운거 잘 먹는 유튜버님이 계시는데 응 그분이 드셔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봤을때 딱 2단계가 적당했어 아니 이거 3단? 아 절대 포기하지 와 지금 대박 대박이야 진짜 매운거 진짜 하나만 먹어보면 안 돼? 이따가 썼어 주먹밥 되게 맛있다 와 근데 너무 맵다 이거 약간 먹고 한 10분 쉬었다가 하나 먹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제 꿈은 이 닭발이 잘 먹는거 제 꿈은요 제 꿈은요 오늘 프로듀스 엑스 101 101 101명 소맨들의 꿈을 내 생각엔 이거 못쓸거 같아 이거 너무 매워서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어 언니 하나만 먹어볼래요? 아 그냥 언니 이거 젓가락에 한 번만 찍어서 먹어 찍으면서 먹어만 봐도 진짜 맛은 뭐야 갑자기 생겼어 어 물에 좀 부를래?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차라리 이거를 물을 가져와서 씻고 먹는 게 나아 언니 그럴래? 그래 볼래? 근데 여기 냉면이 맛집이네 와 냉면 되게 맛있다 하나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야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매워 언니 근데 이거 먹으면 좀 맞았다? 아 진짜? 응 그래서 준 거 같기도 뭐야?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저희들 룰리멘소맨 어 여기 우리 나오겠다 아 너 찍었지 네 지오빠 한 5개 시켰어야 됐어 맞아 자 근데 이거 나와서 계속 아 근데 이거 너무 매워서 입 바랐어 지금 잇몸 아파 야 진짜 속 쓰려 엄마 잇몸 아파 지금 약간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수석사별로 수석사 상 있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은데 멈췄다 이거 뭐? 아 아